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인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남부지역 확산세가 빠른데 두 달 전의 최악이었던 뉴욕은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워싱턴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백 명이 엉킨 해변 파티와 꽉 들어찬 술집. 그 어디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주는 확진자 10만 명까지 석 달이 걸렸지만 여기서 2배로 느는 데에는 2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4명을 검사하면 1명꼴로 감염이 확인되고 플로리다주에서는 5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와 남부의 코로나 현황이지만 두 달 전 미국 내 최악이었던 뉴욕주는 달라졌습니다. 한때 하루 1,250명까지 사망자가 나왔지만 지금은 한 자릿수로 안정됐습니다. 검사 대상 중 양성 판정률은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마스크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직접 목격하면서 시민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지사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확진자의 99%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며 코로나 확산의 공모자 역할을 그만두고 이제는 바이러스의 실체를 인정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 관련한 거짓 정보를 또 주장한 거죠? 김수영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일으킨 혼란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치명률이 가장 낮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니 미국의 치명률은 4.5%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습니다. WHO가 효과가 없다면서 임상시험에서 제외한 말라리아 약도 효과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생들이 깜짝 놀랐을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대학에서 원격 수업만 받고 있다면 미국에 더 머물 수 없다라는 건가요?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은 비자도 안 주고 있는 비자도 취소하겠으니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불법 치료자를 단속하는 이민세 간 단속국이 오늘 느닷없이 발표했는데요. 한국인 유학생 5만 2천여 명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버드대학 등 많은 학교들이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짐을 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쓰는 돈이 상당한데 갑자기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걸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이민 정책이 열광하는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유학생들을 잠재적 불법 취업자로 취급해서 이들을 내보내는 게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포장할 거라는 겁니다. 이미 발표한 이민 일시 중단,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중단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대학의 대면 수업을 압박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가 정상 가동돼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입장인데요. 유학생들을 그대로 받으려면 온라인 말고 실제 수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대학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erma 트럼프 2. 브랜드 2. 감사합니다.